전라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명품습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 묘표로 정하고 매년 천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어 2050년까지 5억 그루 나무 심기 달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50년 이상 노령산림은 탄소 흡수량이 현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새 나무 심기를 통해 젊은 산림으로 바꾸고 탄소 흡수의 강한 수종을 활용해 도시형 명품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